반갑습니다. 2023년 2월 27일 현재 시간 7시입니다. 내일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바로 2월 28일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또 마지막 2월달이 갑니다. 2월달이 가죠. 1월달도 눈 깜짝할 사이 갔는데 2월달은 더 빨리 갑니다. 물론 2월달에는 28일밖에 없다보니 내일 지나면 또 바로 3월달 너무너무 시간이 빨리 가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러한 부분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일 커다란 일정은 없어요. 커다란 일정은 없는데 내일 조심해야 될 정도면 DYD 그리고 캐스피온 그리고 레몬 이렇게 세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금요일날 금요일날 추천드렸던 종목 4가지가 있는데 이 종목들 또 한번 보겠습니다. 금요일날 보시면 첫번째 저희가 추천드렸던게 루닛 오늘 약 3% 이상 상승했고요. 그리고 MDS테크 MDS테크는 저희 최애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도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실리콘2 이것도 약 3% 그리고 알체라 이것도 한 5% 이런식으로 상승이 되었다는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저희가 또 장중에 매일 장중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로보티즈, AP위성음, 오늘 미래나노텍, PSMC까지 오늘 장중에 또 추천을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해드리니깐요. 아침에 라이브만 들어오시면 돼요. PSMC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 정말 언제죠? 20, 한 3일 전에 23일이 아니고 3일 전에 또 추천을 2700원대 드렸던 종목인데 벌써 3200원 올라가 있구요. 자 오늘 또 로보티즈 상한가 나왔죠. 저희 말씀드린 최강단타반 이 최강단타반에서 깔끔하게 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최강입니다. 말그대로 예 오늘 깔끔하게 상한가 직장 최강단타반 오늘 2월 27일 예 이런식으로 로보티즈 대기종목을 드렸구요. 바로 상한가 꽂아버렸어요. 예 바로 로보티즈 상한가 오늘 로보티즈가 얼마까지 갔습니까? 바로 상한가 꽂아버렸죠.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침에 단타를 하실 수가 있는 분은 예 아침에 단타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한방에 수익을 계속 보실 수가 있으세요. 로보티즈 로보스타 전부 다 오늘 최강단타반에서 나갔던 종목입니다. 아침에 정말 보실 수 있는 분만 오시면 되요. 아침에 엉덩이 붙이고 계속 할 수 있는 분은 이 최강단타반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룬이 또 뭐 수익보고 나왔구요. 자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아침에 할 수 있다 아침에 할 수 있다 이러신 분들은 이 최강단타반에 들어오셔가지고 매일매일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해드리니깐요. 빨리 들어오시구요. 그리고 저희 또 직장인반 직장인 테마반입니다. 직장인 테마반인데 여기는 눌림단타랑 그리고 단기 스윙을 하는데요. 오늘 또 여기서도 로버스타 그리고 이어플로우 이런식으로 두가지 종목을 깔끔하게 또 수익보고 나왔습니다. 로버스타 이어플로우 로버스타 이어플로우 회원들이 인증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죠. 카페에도 인증을 해놓으시면 기간 연장까지 받으시니까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로버스타 이어플로우 로버스타 이어플로우 이런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하실수 있는 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노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노크 노크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내일 추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이재명 관련해가지고 부결이 나긴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지금 표가 비슷하게 나와서 아니나 다를까 말씀드린대로 이낙연 관련주들이 시위로 조금 올랐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남선 알민유 그 다음에 삼부토곤 이런 애들 이재명 관련주들이 말 그대로 빠진거죠. 부결이 나긴 했는데 압도적으로 부결이 아니라 아까 뉴스 잠깐 보니까 몇 표 차이가 안났다 하더라고 그러면 이게 역량이 바로 그냥 다음 대표 정치적 입장에서는 되게 냉정하죠. 그런 쪽에서 바로 그냥 이낙연 관련주들이 내일 급등이 예상됩니다. 내일 예상된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정치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무릎에 사가지고 그냥 어깨에 팔고 나오시면 돼요. 아니면 어깨보다 못하게 가슴에 팔고 나와도 됩니다. 그런데 어 말씀드린대로 지금 이재명 관련주들이 이제 폭락이고 누군가가 만약에 그래서 들어가면 누군가 대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제일 유력한 사람이 어 이낙연 전 대표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낙연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MDS테크는 계속 모아가야 됩니다. 모아가야 되고 어 위메이드도 지금 조정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예 위메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위메이드 예 위메이드도 오늘 7%나 빠졌는데 예 특별히 뭐 악재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오늘 이런 뭐 위메이드 주총에서 자기주식 교부로 예 2940 1256주 이거 이거 사실 크게 의미 없는 건데 자기주식 처분하는 게 2천만원 그냥 처분한다고 이거 하나 때문에 예 악재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 사실 별로 의미 별로 의미 없는 겁니다. 차라리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장영국 대표 2월 금율로 위믹스 또 매수 예 또 매수했답니다. 이분이 급여가 5천만원이네요. 보니까 예 5천만원인데 위믹스를 또 매수 계속 사드리는 거죠. 그냥 절대 포기 안 했다 이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분이 지금 거의 1년동안 사모으셨네요. 누적 투자액이 6.6억 예 급여로 계속 사모으신답니다. 예 배당까지 다 해가지고 계속 사모은다. 뭐 요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오너가 저런 식으로 끝까지 가는 회사는 절대 나쁘게 끝나는 회사가 단 한 명도 한 번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는 6만원 이하는 그냥 계속 세일이다. 예 주장차 말씀드립니다. 6자 이하는 계속 세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내일 단기 급등할 종목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일단 정치 테마주는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기 때문에 저는 빼겠습니다. 이거 예 빼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추천주 내일 급등 예상 종목 MDS 테크 한 번 더 할 거고요. 예 두 번째 넥스트 칩 예 요것도 괜찮습니다. 넥스트 칩도 그리고 세 번째 요거 추천드립니다. 비트 나인 오늘 신고 까 같죠? 이거 앞으로 더 갑니다. 비트 나인은 첫 번째 MDS 테크 두 번째 넥스트 칩 세 번째 비트 나인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이 비트 나인이 제2의 셀바스 AI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던 몰빵반에서 초대방 나고 있는 수익률이 무려 200%가 넘어가는 그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 종목 진행이 되고요. 저희 단체방에 입장을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실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돼요. 010-826-094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010-826-0942 이쪽으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 빠르게 문자 보내주셔야 돼요. 010-826-0942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고요. 두 번째로 라이브 방송을 또 하니깐요. 라이브 보실 분들은 아침 8시 40분에 라이브 방송 때 들어오시면 됩니다.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또 알려드리니까 요것도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카톡방 초대받으실 분들 오늘 010-826-0942 두 번째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실 분들도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특히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같이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같이 해야 수익을 이런 식으로 아주 크게 낼 수가 있어요. 예 오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 90% MDS테크는 90% 이상 났죠. 90% 그러니까 혼자 하시면 틀린다는 거 예 혼자 하시면 다 틀려요. 예 혼자 하시면 다 틀린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자 요거 보시면 셀바스 AI 219%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몰빵만에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 빨리 들어오셔야 여러분들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고 들이대시라 혼자 하면 틀린다. 같이 하면 안 틀린다. 혼자 잘난척하면 다 틀리고 깡통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카페에 보시면 3월달부터 상장페이지 시즌이기 때문에 상장페이지 되는 종목들 조심해야 될 종목들 제가 리스트 다 업해놨습니다. 그거 꼭 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없는지 가지고 있으면 웬만하면 매도하시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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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